자 시작하도록 하죠 핵보탄 격발기 얻은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하려고 했으니까 아 뭐야 야 야 너 왜 이렇게 화염방석이 안 왜 이렇게 야 너희 화염에 왜 이렇게 저항력이 세냐 화염의 저항력이 왜 이렇게 세지 화염의 저항력이 왜 이렇게 세 웃긴 놈들이네 아 아 참 여기 뭐 파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깄다 야 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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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리와봐 잠깐만 통합 인터페이스로 소리한다 아 소리를 연다 팔자 돈 6천켓밖에 없네 레드글레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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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니네 니네 다 갖고와 야 니네 싹 다 죽어 아 담배 한각 이런거 말고 싹 다 죽어 아 니네 한 명 어딨어 한 명아 포개졌나 한 명아 어딨어 한 명아 어디있어 출발 특이 어떤 요거 전투중량이다 오 잠깐만 저거는 무기가 왜그래 아니 팔지도 못해 제 얘기를 아 몰라 팔어 그냥 플라즈마 펀스그레니드도 팔고 ח well 탄약이 부족하진 않을까 instance ל 야 탄약도 다 팔자 탄약 뭐 가지고 있어 보자 야 너 팔 거 다 내놔봐 내 일본 하나 팔고 탄약 다 내놔봐 이거 다 팔아버리게 아 로켓 빼고 로켓만 빼고 어떻게 들어가 살고 다 팔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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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빵빵하게 나오게 생겼어 탄약 빵빵하게 나오게 생겼어 탄약 빵빵하게 나오게 생겼어 아이고 이건 굉장히 비싼데 또 자 네 이건 팔구요 전투건 팔고 대신 레드글레어 자동발사기 최대 배율 로켓 탄속현상 이거 하나 사자 이러면 되지? 아니 이건? 오늘의 재주꾼? 재주꾼이 뭐더라? 저거 스킬북인데? 야 여기 정말 좋은거 많다 여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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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게 많습니다 스킬북도 그냥 막 나오네 잠금해지소리네 아이고 부러졌다 아이고 부러졌다 아이고 아이고 부러졌다 유튜브 1 4 2 2 어딨어 고길만 내밀어 봐 야 뭐 안 내밀냐 아 움직인다 야 오케이 구시고 여기 위층에 있나본데 한 명은 몰라 몰라 쓰지도 않을 건데 뭐 소원님 어서 오세요 소원님 어서 오세요 음 주머니 폭탄이야 저 주머니 폭탄이네 주머니 폭탄이죠 제가 밀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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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근데 너는 한방도 못 끌거야 내가 시장번에 달인이거든 흐음 너무 정직하게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같은데 야 이쪽으로 가면 너무 정직한데 그지 이디 이쪽으로 가면 너도 안될거같지 될거 같다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돌아서 가자 어? 아이 몰라 지형이 지형지물이 있다고라서 뭘 할수가없어 이거 뭐야? 왜 장애물이 많은지 죽었나? 죽었나? 뭐야? 야 야 야 이디야 잠깐만 거기 있어봐 이쪽은 못가네 이쪽은 못가네 응? 저거 회복탄 횟탄도 아니야 일단 있는 횟탄도는 그냥 푸시고 봐 왜냐구요? 그냥 왠지 왠지 푸셔야 될거 같잖아 레버가 있으면 당기고 싶고 버튼이 있으면 누르고 싶고 앞을 가로막는게 있으면 푸시고 싶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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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타님한테 뭐라고 했나? 내가 그렇다는거지 이건 좋은거 많이 준다는 말로 표현이 안돼 더 더 더 어? 잠깐만 이게 다 이게 못드는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못두지 아이씨 무게 꽉 찼다 이거 한번 추가 은닉물 뭐 창고에 있으라면 전투중냐 윤리시스 기록 난 저거 읽어봐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 윤리시스 기록은 별 재미가 없더라 렌트호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어느샌가 내가 마지막 DLC까지 왔다는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빅 엠프티에서 총알 없어서 개결되던 어 여기도 있네 그 뭔가 쪼끄만한거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있어도 다 버리고 다녀 아니 총이 있어도 버리고 다니고 이거 뭐야 뭐야 나한테 오는거 아니겠지? 뭐야?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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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 어디있냐 아 아 아따 잘 터진다 아 아따 히드라나 아니 의료봐봐 스팀패 너 뭐하냐 아니 너 야 하늘에서 쇼를 하고 있어 어 프레그 그리네이드 야아 조명총이다 이 조명총이 이 조명총이 이게 재명총이에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아플거 같애 이게 총이에요 별로 흑물이 맞을 경우 놀라서 도망친 놀라서 도망친 놀라서 도망친 놀라서 도망친 이걸 맞으면 놀라서 도망친 멘탈 약함 이거 맞으면 깜짝 놀래는거야 이거 맞으면 깜짝 놀래는거야 이거 맞으면 깜짝 놀래는거야 반짝거리네 이러면서 이거 맞으면 깜짝 놀래요 얘네들은 뭐 콘크리트 벽소를 쌓아놓고 사네 그래도 얘들한테 프라이버시라는게 조금 존재하나보네 이렇게 이런 쌓아놓고 살 정도면 프라이버시라는게 약간 존재하나보네요 아 로켓 또 났네 버릴 수는 없고 아 뭐야 이거 말도 안되서 불어먹었어 아 조용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걸 맞으면 흑몰들이 도망가면 돼요 조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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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مع 조용탄 여기 빠른이동 가능한가? 빠른이동 가능하면 그럼 가능하네 그럼 아까 남자 어쩌고저쩌고 그거 어디냐 여긴거 같은데 여기였나 남자 거래처소가 뭐야 이거 여기가 아닌데 여긴가 여긴거 같아 여기 동쪽이 있고 여기요 아 그래요? 거기도 있어요?? 여기 온김에 여기 여기서 하지 뭐 야 팔꺼 내나봐 어? 벌써 또 야 금방 금방 그거 되는구나 됐지? 롱퓨즈 다이너마이트 가자 롱퓨즈 다이너마이트 또 있네 어이구야 몇벌 터진거야 굉장히 많은 터뜨림이 있구나 무기소리 키트 그 진행하구요 왜 안가져 어? 막혔네? 어 이쪽으로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네 들어가는 데가 있네 들어가는 데가 어디있나? 어? 아 아 맞다 기억났다 흑배베익 그는 정신이 전혀 없다고 하잖아요 그는 그냥 기능이 아니라 기능이 아니라 제가 결국 결과가 다가야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대한 의견의 방법이나 아니면 신뢰한 정책에 대한 이륙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경우에 쟤 으으음 흑투르는 정말 아 그 애 아웃을 진정으로 지켰구나 그게 너지 뭐야 어디 어디 뭐야 뭔가 으르렁거렸는데 오 뭐야 내 샷건이 불을 뿜을 것이다 오기만 해봐 그냥 어 음 음 음 음 음 성광탄 성광탄 피로 데미지 모기동력 저하 성광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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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먹을 것 좀 먹을까? 물하고 물 하나 먹고 던트 식량 하나 먹고 야 손 안 나? 얼른 도망갔네 진짜? 야 따라가지마 니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야 어딜 그렇게 따라갈라 그래 따라가지마 나한테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여기 소탕하러 갔었네 여기 소탕하러 갔었네 뭐야 이 자식 얘네들 때리는거 하나도 안아프다 인나 뭐 갖고 있으려나 터널러의 가죽 터널러의 가죽 무기 수리 키트 무기 수리 키트 쟤네들 때리는거 하나도 안아프죠 왜냐면 내가 파워암을 입고 있기 때문이야 이 파워암의 위력이죠 저런것쯤이야 뭐 그냥 대충 긁는거라고 생각하고 왜왜왜 걱정하지마 내가 다 지켜줄테니까 근데 뭐하는거야 나한테 덤비는거 맞냐 자꾸 이디한테만 덤비네 이 자식들이 야 나한테 덤대 나한테 근데 나한테 덤벼라니까 이상한데 이디에 이디에만 그래 나한테 덤벼 야 이디에 어디갔어 이디 어디갔지? 저기있네 야 이디야 잠깐만 너 우리 무기 수리키트 뭐 얼마나 만들지? 근속품은 10개 스패너 2개 스패너가 모자라고 초강력 적재 스패너 초강력 적재만 스패너 초강력 적재만 스패너 3개 초강력 적재 4개 수리키지러 그리슨이 네. 다른 그룹을 ... ... ... ... ... ... ... 앤기전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루살되어 있는 것 우리의 높은 세상에 탈오느라 내uredors 관리 분이 이틀의 흙 제 졸업 어린 이틀은 의상 이를 유가 그들 마땅 시간には, if so, they were buried deep. The tapes? The tech from the big anti recorder a woman gave me. Cast it and the tapes aside weren't worth the words anyway. If you heard them, nothing but ramblin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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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이님 어서오세요. 오오오! 성광탄 유적좀 볼까? 안녕하세요. 야, 성광탄 맞아봐. 꽝! 뭐야? 맞아도 별로 거 없구만. 꽝! 까부지마, 까부지마, 까부지마. 까부지마, 까부지마. euro, 까부지마. 2019년 25몇. 국룻이, 게부지마. 10미리탄.. 오 10미리탄을 이용해? 10미리탄을 이용하다니? 10미리탄을 이용해? 어딨냐? 어딨어? 뭐야? 뭐야? 왜?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이거 뭐하냐? 음.. 와.. 뭐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많아? 뭐 또 다 팔아 음.. 됐어 됐어 오! 크리가 붙어있는데 5밖에.. 아니 2밖에 안되네 이거 총 좋으려나? 좀 써봐야지 썼는데 개떡같으면 야 이거 뭐.. 데미지가 얼마나 되냐? 개떡이네 야 이거 데미지가 개떡이다 제게라.. 데미지가 개떡이잖아 너 가자 차라리 이겨나 잠깐만.. 저기 왠지 애들이 있을 것 같은 음.. 다 됐구나 다 됐구나 죽이고 죽이고 나도 죽이고 아.. 아.. 위야야야야야 뭐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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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나 자아.. 움찔 움찔하고 얘한테 이거는 파워함한테 약해가지고 저.. 빠지직버리는데 얘 아크용도끼 이거... 이거 맞으면 터지나? 빼딱 떠나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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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망총.. 고치고.. 글투.. 어엉! 야야야 티아수님 맛보세요 네, 강력 흐어하네요 툭 강력크아 그냥 센거 때문에 강력크아 이쪽.. 이쪽이었지 어디에 주머니폭탄이 있는거지? 어우 저기잖아 불만 실패 서로 이건 뭐? 와아 귀여워 오옹 뭐가 이렇게 많어 여기이 함정위 함정위 음.. 눈이 큰데 야 너 무게가 얼마드냐 권우 어지릴 껌우 어지릴 껌우 어지릴 근데 구울이냐 스틴팩 스틴팩 야 여긴 쓸데없는걸 많이 안준다 야 뭐지 야 슈퍼 슈퍼 자동용 슈퍼해 정말정말 좋다 어 스패너 하나 가져가구요 이로써 무기술 키트 다섯개 만들 수 있지 야 야 우리 좀 만들까 이제 이제 좀 무기술 키트 좀 만들까 금속 부품에 스패너 두개 닥터테이프 다섯개 금속 부품 다섯개 재정차트 같은거 다 버리고 초광역적재 초광역적재 아니 야 말해서 어 잠깐만 여기 세개야 초광역적재 없구나 초광역적재가 없어 세개 초광역적 Straight 일로uity 빨리빨리빨리빨리빨 foul 지 학생적재가 정말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무 많이 줘 그냥 다 버리고 다니기도 좀 아 아깝기도 하고 진짜 잠깐만 일단 다 버려 버려버려 일단 쓸데없는거 버리는 시간 게임차트 게임차트 버리고 여기서 저거 빵하면은 여기서 저거 빵하면은 나 죽을려나? 여기서 해봐야지 여기 어 안죽네 오야야야야야야 뭐야 여기 어이 넘어갈수 있을거 같은데 넘어갈수 있을거 같은데 넘어갈수 있을거 같은데 아 아 아 저거요? 저걸 발견 못할리가 없지 가는길에 있는데 저걸 발견 못하면 바보지 여기 있는거야 여기 누구나 더 발견하는거야 저기도 있었네가 아니라 다른각도에서 본거야 다른각도에서 그거랑 그런거 같죠 남아났지 ㅎㅎㅎㅎ 아 뭐야 뭐야 데스클로더 데스클로더 야 그래도 한 두방은 야 두방은 버텨야 되는거 아니냐? 시사적으로 야 한 두방은 버텨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애들이 갑자기 나오는 애들이야 갑자기 나오는 애들 왜 저기 올라가 저기 들어가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라 여기 들어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여기 들어가면 유 캔 고 홈 갑자기 튀어나와 여기 으아악 이러면서 으아악 와봐 필요없어 들어와 들어와 괜찮았어 괜찮았어 들어와 겁내지 말고 들어와 안 때릴게 야 여기 뭐 이렇게 많냐 야 이건 너무 무거운데 200명발이 있어 야 탄이 너무 많다 50 50 200명발이 있어 100발이라도 좀 아이 왜 이렇게 못들어 아 아 놓고가야겠다 놓고가야겠어요 아 아 놓고가지 말고 야 너 분해할 수 있지 야 분해 분해 50mm 분해 어? 왜 분해를 못해 어 이거 안되는데 지금 못하네 못하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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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겨봐 필요없어요 샷건 있으면 야 아까처럼 데뷔보시지 데뷔보시지 한번 데뷔보시지 한번 데뷔보시지 아니 아니 진짜 덤비지말지 참 내가 뻘증하잖아 아 아 참 사람 뻘증하게 원 지나가야 아 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야! 무조건 한방에 어떡해! 후우! 후우! 잘한다! 어휴 진짜 아니 아니 로 여기서 무슨 핵탄두를 터뜨려서 데미지를 줘 어디에 핵탄두가 있는데? 저거? 저걸 터뜨려서 여기에 있는 데스클로우를 데미지를 주라고요? 아니 여기에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 들어갔어 아 저기 달려서 나오는 거라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핵탄도로 그러면 이용할 수도 있지 만약 정말 그런 거면 어? 미chnet 안돼 안돼! 떨어지지마! 으악! 아니 떨어져 죽었겠지? 뭐 죽었을거야 42 잠깐만 생존보다 이제 뭐 이런거 다 올리죠 아잉 장구민들보다 화술 화술 끝까지 올리죠 그리고 어딨냐 헤비웨이트 이제 이걸 찍을때가 왔어 헤비 헤비웨이트 이러면 갑자기 거될걸 아 무기만인가? 아 무기만이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50mm 탄환 탄환 얻은 다음에 분해 분해 이리와봐 이디 이리와봐 야 우리 탄환 분해하자 탄환 분해하자 탄환 분해 하루밍 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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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환 분해하면 훨씬 더 가벼워지죠 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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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란 분해가 안되는데? 아아 그 암호 관통탄은 분해가 안되는구나 뭐 어쩌서 초강력 테일 무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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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으면 하늘 아래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저거 어쩌.. 못써요 폴아웃 3에서나 썼지 무례한 것 무례한 것 무례한 것 어? 무례한 것 어딨지? 소모품 있나? 무례한 것 무례한 것 소모품 있나? 무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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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떨어져서 박살이 나냐 초광역 접착제 음 Z다 어이 야 우리 그거 만들자 아까 못만들었던거 무기소리 키트 오케이 가자 일단 어 화이온 방사기 좀 고칠까봐 음 저기 또 누워있는거 같은데 음 음 헬파이어 아머 그니까 지금 내가 읽고있는거죠 네 알아요 알아요 팀은 ED 시리즈 프로토타입을 바로 에디 У 랩 헐게 아마 도ale ф이 랩이 다 다 다 랩이 랩이 랄비? 잭슨님 어서오세요 뭐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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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폭파를 맞아도 얘가 끄딱그러네 너.. 너.. 데스크로 너 그러는게 아니야 고.. 고, 고 부탄을 맞게한다 에너지를 한다로 야 나도 다는데 로켓포를 탄 5대를 맞은거 같은데 그래도 그러고 어 뭐야 이리야 일로와 빨리와 가자 저런것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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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들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스노우 글로브야? 스노우 글로브 아 스노우 글로브 저쪽에 있었지 가기 전에 스노우 글로브 챙기러 갈까 히드라 스노우 글로브 나라 데드머니에선 챙겼는데 정직한 마음은 안챙겼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챙길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귀찮게 다 해 이미 저 초 뭐야 뭐 이게 한번 하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막 그런거 다 챙기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한번 다 모으고 나면 데스클로우 손 여기서는 저걸로 만드는게 없어요 만들 수 있는게 없어 원래는 원래 풀하우3에서는 데스클로우가 그거였어요 무기 그러니까 방어력 무시하는 미친듯한 거였거든요 방어력 그게 없으 그 무시해버리는 미친듯한 성능의 근접무기였는데 은근이 아니라 예 그 데스클로우 그걸로 그 뭐지 걔네들 있죠 파워하머 그 높은 애들 걔네들 썰어버린 나냥님 맞춰 보세요 반가워요 나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냥님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어 은신 은신 은신인가요 은신 내 나냥님 언젠가 그거 한번 들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혼나는 거 아닌가 걱정돼 은근 걱정돼 조각눈썹 짝지 조각눈썹 짝지 조각눈썹 짝지 야 이드희야 너 너 그 얼마나 남았냐 무게 어 무게 좀 있나 그래도 타냥을 좀 넣자 로켓 미니핵 미니핵은 보통 강한게 아니죠 그거는 뭐 미친듯이 강하잖아 역 근처였는데 역 근처가 스노우글러브였던 것 같은데 2층에 있네 좀더 가는길에 있었나 여기가 끝인거 같고 길에 뭐가 이렇게 경험실 오는거야 경험실 뭐 계속 오냐 별거 한것도 없는데 경험실 계속 왔는데 희한하네 쟤네들 혹시 떨어져가지고 죽고있는거 아니야? 쟤네들 설마 떨어져가지고 죽고있는거 아니야? 떨어져서 죽는데 경험실은 나한테 오는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은 웃기겠다 혼자서 떨어져가지고 또 뻗닥뻗닥 이렇게 죽고있는데 경험실은 나한테 오고있어 쟤 쟤 쟤 거의 안나오죠? 쟤 이게 내가 미니핵 안사고 그냥 얻은게 스물몇개 밖에 안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지? 어딘가 있었는데 휴게소 건물이 뭔지 모르겠어 휴게소 건물이 어디지? 어디있는게 휴게소 건물이지? 위에서 보지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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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 여깄다 빙고우 찾았어요 저기군요 3에선 최강의 적이 베이모스였죠 최강의 적이 베이모스 여기에서는 이제 데스클로인데 솔직히 데스클로가 공격력이 워낙 세다보니까 베이모스도 데스클로한테 썰릴 것 같아 저거 저거 잠시만 잠시만 그래 불구가 돼야지 저 무식한거지 로켓포를 막투로 안투게 어디야 어디야 하지만 로켓포 한방이면 불구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거 같애 불구는 애들이 야 불구 그치 야 이씨 루트 야 이씨 루트 가즈 애들 다 죽였다 3에서는 베이모스가 최강일거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 큰일났다